1. 까마케 2. 까마케 3. 까마케 3. 까마케 3. 까마케 효과적이네요.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. 4. 까마케 4. 까마케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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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마케 한 번에 끝난다! 까맣게... 까맣게... 치명적인 한 방이었어! 오! 거의 진압되겠는걸요? 맞아! 여기까지 다 울리지 않았어? 까맣게... 일격에... 저렇게나? 얼어버리면... 아플 필요도 없어서... 공격 능력 평가? 개최에게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두의 희생을 기리며 축구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단번에 끝난다! 까맣게... 까맣게...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관리자님은 당시에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언제나... 얼어버리면... 아플 필요도 없어서... 오! 오! 아 이거... 괜찮아... 놀라운 능력이네요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거군요 두드려 패고 꽤 뚫는다! 이게 우리 사과지! 아... 덥다... 뭐 시원한 거 먹으러 가는 거 어때? 빙수 같은 거! 흡수kt 아... 웅! 쓸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